그게 결국 나중에 근데 유지력 싸움에서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그 주도권을 바탕으로 굴려야 되는 게임이잖아요 T1은 그걸 정말 잘 해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승리한 상황에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우 구마이씨 자세 좋구요 아니 지금 어우 왜 저 포스가 목소리도 워낙 묵직해서 신뢰감 가는 목소리군요 그렇죠 자세까지 아주 그 정도 대우를 받을만 합니다 구마이씨는요